뭐라?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까친이들하고 대화하는 방법 애들이 이런데, 이럴 때 애가 집에 딱 들어와서 엄마가 못한 게 이 세상에 전시가 없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? 아빠들은 이걸 역할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대안학교 계신 아빠가 이러시는 거야 내가 훈련해 그러면 아이고, 애 마음을 읽어라 얘가 어떤 상태다 화가 났구나 오, 너 단체 때문에 화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빠가 내가 연습시켰어 잘 연습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전시가 없냐고 여러분, 이 세상에 전시가 단체이 제일 싫어 그러면 얼굴 편형도 똑같이 이 세상에 전시가 이 세상에 전시가 이 세상에 전시가 그러면 얼굴은 똑같이 표정을 거울처럼 아이고 단체 때문에 화났구나 이렇게 쪼음 편형을 줘 엄마 아빠는 쪼음 편형만 잘 지으면 과외 선생님도 필요없어 또 다른 사이로 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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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